기업들의 배당 기준일 변경 여부를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연말 배당 투자 시점에 유의 기업별로 상의한 배당 시점에 따른 투자 전략입니다. 최근 시장 금리 하락으로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정부가 배당 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배당 절차 선진화 방안은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 기준일 변경 여부를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존의 연말 배당 기준일을 유지하는 고배당 기업들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면 배당락 이후 매수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집니다. 통계적으로는 배당 수익률보다 연초 배당락이 더 큰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반면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한 고배당 기업의 경우 1분기에 완만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주가 모멘텀과 배당락 수준을 비교해보며 투자 전략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